결국은 어쨌든 본인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월 말 창당설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준석 신당의 비명계 합류설까지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창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던데 창당이요?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하죠. 당이 계속 민생보다 이념에 집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 내리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당이 정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다 강연하다.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뭐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서히 답답하나 하더라도 그분들이 윤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12년 전에 한나라당 당시 비대위원으로 전개를 데뷔한 날이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 선거구 획정 이후에 도모할 측면에서는 12월 말이 적당하다. 이런 표현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12년 전 화면인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준석 대표 왼쪽에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당시 좀 의미 있는 날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의 말을 제가 뭐 그 표현까지는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비명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건 뭡니까? 뭐 저 내일도 저녁 때 만나기로 했는데 우상호 의원님 만나면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명계 소위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준석 대표와 연락을 한다거나 어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 다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신당 창당을 위해서 합류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어떤 지나오다 가다가 어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만 신당 창당이라는 구체화된 어떤 플랜에 합류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비대위원 등장의 어떤 화면을 보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저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MB 정부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는 어찌 보면 거의 정권을 주다시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만한 내용은 저 정도의 비대위원장을 자기를 만들어주면 하지 않겠느냐 신당 창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할까요? 지금 보면 가만히 보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열심히 말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라든지 대통령 시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서로 간 건 아닌가 싶고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비명계가 합류를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10개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같이 해도 같이 가겠다고 어찌 보면 넓은 도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라면 지금 이 당에서 충분히 그대로 있으면 공청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다 싶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화면 조금 구체적인 것만 부연 설명하자면 유승민 전 의원과도 이 신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가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약간의 선을 긋는 듯한 모습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의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제3지대 여기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도 이준석 전 대표의 영어 발언, 인유한 위원장 했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면은 다 통합까지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제3지대에도 계셔봤잖아요. 신당 창당 앞으로 어떤 잘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우리가 조사처럼 예견할 수는 없지만 자기 지지기반 혹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파괴력을 좀 예상하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만 제일 중요한 게 민심과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탈당의 명분을 만들어서 나가고 그 명분을 민심이 뒷받침해주면 신당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태도 그리고 혁신위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것을 차곡차곡 하나씩 계속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벽을 치고 당신들은 안 되니까 나는 나가겠어라고 하는 탈당의 빌미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탈당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국민들은 평가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제3지대 신당이 2016년에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던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때 국민의당이 선고했을 때는 정말 당시에 이른바 비노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비주류 계열에 대한 호남 쪽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을 받아 안고 안철수라고 하는 대권 주자급 인사가 세력을 가지고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물론 그조차도 사실은 4년 뒤에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명계까지 간다. 다른 진보진영 탈진보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유승민 응원, 금태섭, 양양재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심과 여론이 제가 간단치 않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게 과연 제3지대 신당에서 정치개혁과 정당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몸소 희생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치기 어린 어린아이의 투정부리다가 당을 나가서 자기 개인 배지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게 이준석 대표가 주도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안철수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런 주동자가 됐을 때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태 또는 또 성정, 인성, 품격, 예의 이런 걸 보면 누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세력을 만드는데도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인성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반대... 전출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제가 꼭 굳이 이준석 전 대표를 표를 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그런 부분도 누군가는 또 무게를 둘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정리해봤습니다.